아이워너비더 루키민7 아이워너비더 루키민7 해보도록 하죠 제목에 써있는대로 아이워너 시리즈 중? 하나라고 해야되나? 아이워너비더 가이의 파생작품중?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분위기는 보는 바와 같이 되게 귀여운 느낌으로 되게 산뜻하고 난이도 또한 그렇게 어겹지 않다고와서 안타고와서는 뭐야 안타고 해서 아무튼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게임 스타트 음 귀염귀염하네 데이터는 뭐 이 그 셋 중에 하나 고르는거고 아 커서를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여서 쉬프트로 결정하라고 쓰이는거 같은데 아무거나지 뭐 아 11162인용? 혼자서 난이도 설정 나이트메어 미디움 하드인데 베리하드도 있고 음 기본이 미디엄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미디엄으로 그래도 아이워너 시리즈인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미디엄으로 해보는걸로 아 되게 귀염귀염하네 흠 일단 좌우로 움직이고 시프트로 점프 총 쓰는거는 제트구나 아 이렇게 쏴서 어 나오는구나 시프트 점프 호살별로 움직이고 제트가 슛 R버튼으로 리스타트 알았으 똥갓 부셔봐 보시면서 가자 2단점프도 되나? 어 되네 뭐야 어시스트 블럭?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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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없는데 쓰읍 하드로 해볼걸 그랬나 일단 가보자 이게 뭐야 아이템? 피 아 피 버튼을 누르면은 여태 못먹은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거 같고 세이브는 어 부딪히면은 자동으로 되는거고 총을 쏴서 세이브가 되는거는 아닌거 같네 오케오케 알았어 가봐 이제 시작인가? 그린그린가든 되게 마리오 커브 이런데서 본듯한 느낌이네 으 그냥 왜에에에에에 생각보다 피가 많이 튀네 어 그래그래그래그래 아이워나시리즈니 아이워나시리즈니 아이워나시리즈니깐 어 총알이 지금 가다가 없어진다는 안 보이는 투명 블럭이 있다는거니까 아야야야 올라가야지 어 올라갔어? 아 이런식으로 난이도 그렇구만 으어어어어어억 족발? 분홍색 블럭 이게 이제 미디엄 난이도 그 자전거 보조호 바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달리 있는건데 아니! 안 밟아져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난이도는 미디엄으로 하길 잘한 것 같네 넘어가질 못 하네 흡! 아 됐다 어어어어어어 흠 저거 어떻게 피해야되지? 그럼? 일단 점프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아니! 어어어 어어 어어 뭐 버그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넘어갔다 어, 됐어. 그럼 또 세이브가 있고 와아... 한 페이지에 지금 세이브가 세 개씩이나 있다고 날라올 거지, 그럼? 날라올 거지? 안 날라?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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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움직일 것 같은데? 안 움직여? 믿는다? 얘는 움직일 것 같은데? 안 움직이냐? 높임되고? 어, 높임되는구나 너무 쉬운 거 아닌가? 이거는 떨어지면서 중간에 점프 한 번 띄어서 세이브에 부닫기면 되는 거지? 흡, 오케이! 한 번에 왔고 뭐 아무리 미디엄이라 한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자, 그럼 다음에는 저 위에 무슨 포션병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걸 타, 아잇! 저 벽에 달라붙어서 아니! 여기서 높이가 안 되나? 될 것 같은데? 흡, 흡, 이렇게 흡, 흡, 응 아! 달라붙긴 하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거지? 흡, 아이 흡, 호, 호 어? 안 떨어지느냐? 왜? 아잇, 점프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이거 아! 아! 그냥 점프를 누르면 안 되고 반대방향키 오른쪽을 눌러가면서 점프, 아니! 이게 낫다고 아니 알았어 아 호 호 호 호 호 호 아이 하이 아이 아이야 아 이런식으로 아우 뭐야 오맨 아 쫄아가지고 뭐 뭐 먹지 못했네 근데 여기 이게 없어졌으면 더 쉽게 올라가긴 하겠다 호 호 호 호 밟고 먹고 이게 무슨 아이템인데 컬러 그린 흠 뭐 아 색깔이 아 이게 esc 키를 누르면은 게임이 바로 종료가 되는데 아이템청 확인하고 다시 피 눌러서 닫아야 되는걸 esc 눌러가지고 게임이 꺼져버렸네 이런 멍청이를 봤나 아무튼 지금 방금 먹은 걸로 인해서 이 키드라고 하면 되겠나 이름 뭐지? 루키미니라 했었나? 뭐 루키미니라 몰라 키미니라 아무튼 얘 몸이 초록색이 됐네 그럼 일단 다시 가자 넘어가고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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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명 저 사고가 아래로만 떨어지진 않을텐데 흥 흥 흥 아이아잇 흥 아 아 아까 먹은 초록병 때문에 몸도 몸속에 있는 피도 전부 초록색으로 내버렸네 지금 총 쏘는게 나무에 부닥겨서 막히는데 저 나무를 조심하면 되는건가? 일단 이거는 없어? 사고 안 앗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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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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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어떻게 할래 넌 넌 넌 넌 어쩔거야 후 하나 어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야지 어어어 겟 에이 이어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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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시가 가만히 있을린 없지 움직이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옆으로 올줄은 몰랐네 에헤 이럼 됐지 뭐 계속 막히는데 아 없어졌다 여기 아까 막히지 않았었나? 잘 못 본거였나 워어어 오오오오오 잘못본거였나.. 사과존지를 까먹고있어 아무튼 된거.. 어깨! 왜그래 안심시키게 하고 이게 떨어지만 했어 그래 에에에에에에에에.. 됐지? 아 됐다 됐다 저건 또.. 뭐야? 스카우터같은게 있는데 올라오면 되냐? 너 안 움직이냐? 왜 제가 지금 움직일줄 알았어? 아냐아냐아냐 점프는 잘 뛰어야지 이거는.. 아아아아악 안보이는 데서도 가시가 내려오지 맞아 이런게임이었어 안내려? 안내려? 안내려오지? 내려오지? 안내려오? 거기구나 여기 아하 이거는 뭐야 이번에는 ESC 안누루기 조심해라 파워스카우터.. 스카우터가 맞는데 뭐..뭐가 어떻게 되는거야 뭘 알려줘야지 내리막길.. 어..자동으로 내려가는데 점프..아잇! 멀지 않냐? 달리면서.. 흡! 아니 너무 먼데요? 어떻게 가야돼 여기? 흡! 아아.. 이렇게.. 아아아아아.. 가속도를 받았어.. 흡! 됐다.. 아야에에잉! 흡! 아이 평지인데 왜 혼자 와줘 저렇게? 흡! 호압! 하단! 뛰어! 넘어! 다시! 아니! 잠깐 자라자야! 흡! 호압! 흡! 호압! 아 이렇게.. 허.. 아무튼 도착이 됐는데 이건 뭐야 응? 타면 되는거야? 오오오오오오.. 오오.. 예? 대포에 타서 가만히 있으면 튕기고 튕겨서 저 위쪽으로 빠지는데 중간에 움직여야 된다는건가? 아잇! 다시.. 호압! 두번째 튕겼을때? 이렇게? 아! 맞긴 맞네.. 흡! 흡! 아우.. 저 위쪽인가? 아싸릴 위쪽? 호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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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! 아잇! 막히는데요.. 어디로 와야되지? 요 안에 들어와서 점프? 도전으로 담 pista오고 어..어?! 이건 뭐야.. 에? G59 Вас FuRT 뭐지? 내핵 ¿로 돌아가는건おっぱ? 아아... 으으으으으으으으... 오버킬이야 오버킬. 너무 너무 마이 괴롭힌다 야. 어우 귀 아파.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 그럼 넘어가야 되는데 아쏠 위로 홈런? 되나 그게? 안되는데? 안되는데? 오오오오오오 아래쪽이 맞는데 어떻게 간거야 근데 나 가자앗 짠짠짠짠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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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듣댓댓냐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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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 올라오잖아 어 이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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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쯤? 어디지? 이 세이브그는 절텐데? 여긴 아니야? 여기냐? 여기냐? 여기구만 올라가야 돼? 에잇 사하라 사막 인스탄불 이스탄불 이스탄불? 사막? 사막 한 번 가보자 헣 됐다 두 번 오는거는 뭐 어려운건 없는데 ... 이러면 세이브 찍고 호우웅 넘어왔다. 어, 없어지는 바닥이냐 이거? 아으! 여기 건너... 뛸 수가 있나? 여기 뭐 또 안 보이는... 발판... 체크! 뭐 뭔데? 어디까지야? 훗! 히익! 그러면 여기 인스탄불은 뭐야? 아, 다 뻥이야? 알았어, 알았어.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된다는건데... 아이고... 그럼 오른쪽으로만 가야된다는건데... 이게... 높이가... 되나? 위쪽은 뭐 있나? 아, 응? 올라가죠? 여기... 어... 위쪽... 귀... 귀인가? 일단 가만히... 있음 안되고... 뻥! 뻥! 뻥뻥! 뻥! 이거... 잘 맞춰서 내가 움직이거나 뛰어서... 저... 미세 조정을 해줘야되는거 같은데... 뿅뿅뿅? 적을... 타는게 아닌가? 히히! 아닌가베? benut. Which... 오... 어떻게 됐는데... 세이브! 머치였어! 네? 엉갓! 호허하는 영 frequencies romptions 어떻게 올라왔더라? 오케이! 다시 찍었다 후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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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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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쏘면 될 것 같아 어째 느낌이 약간 얼핏 본걸로 아닌가? 오! 세이브하니까 얼마나 편해 근데 지금은 쏴 도 어짜피 여기 없으니까 천천히 쏘면서 가자 여기는 빨리 가죽 さ돼게 할거야 그냥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호옹 여기서 왔다갔다만 하면서 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피하는 방향이랑 일찍 손이 되게 여기에서는 최대한 많이 쏴주고 여기에서는 일단은.. 피하는 것만.. 피하는 것만? 오!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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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감 잡았으 감 잡았으 감 잡았으 여기서는 조용히 잘 잘 잘 잘 슬퍼가지고 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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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턴이 치워가 됐네 눈이 아프네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나 슈팅 게임 정말 못하는데 그랬으면 이걸 하면 안될을 것 같은데 이걸 왜 했나 내가 이 게임을 왜 골랐을까 후호호호호핏 됐냐? 네 엄마 가.. 가도 돼요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 아 가도 되는거지 뭐 없지? 믿고 가서 되는거지? 갑자기 가시가 날라온다거나 사고가 떨어진다거라 뭐 번개가 찢친다거다 없지? 허! You're a nice guy. 스테이지 1 클리어. 어. 가져가셔도 돼 이거 진짜? 만지면 막 터지는 거 아니야? 하니네. 허우! 에다마베? 뭐야 저게? 땅콩 그거인가? 강남콩 그거. 맞는 거 같은데? 땅콩 총알? 원래 들어가? 허!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스테이지 2가 굴뚜고 들어가라고? 잠깐 잠깐. 아까 먹은 거. 에다마베. 엥? 하하하하하하 맞네 이거. 갑자기 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거. 저기 술안주로도 종종 나오는 거. 하하하하 스테이지 2. 아 굴뚝 안으로 들어가는 거구나. 허우! 노인의 아르바이트 수업노 엥 엥 엥 엥 엥 엥 엥 한글자막 by 한효정